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올해 1월 10일에 입사해서 지금 입사해서 324일차 된 신입사원 황승환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떻게 회사에 들어오게 됐나요? 제가 사실은 이전에는 인사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사관리를 실제로 해보면서 약간 느꼈던 점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TG에서 IT 컨설턴트를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하게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이고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이전에 일했던 회사가 IT 회사이기도 했어서 거기서 배웠었던 기본적인 IT 지식들이나 그리고 기획 업무들에 관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입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팀이랑 컨설턴트랑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인사관리 업무는 컨설턴트와는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리 업무는 뭔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사업 관리를 하거나 하는 방식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밝혀내고 그것들을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인사관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일은 없고 기존에 가진 데이터나 아니면 자금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IS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지금 산출물을 만들고 여러 요구사항 분석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금 사업들 중간 단계쯤에 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생각했던 차이점은 있었나요?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좀 두루뭉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여태까지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묶어서 메타버스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나름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의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정립해 나가고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해간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사업 진행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보셨나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개념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딱히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인 한국국토정보공사도 메타버스라는 것을 어떻게 설계가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업 중에서도 메타버스를 어떻게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고 그 안에서 인프라는 어떻게 꾸미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이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앞으로 TG에서 일하면서 제 컨설턴트적 기본적인 역량을 가장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컨설턴트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사건이 주어지고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주어지고 할 텐데 그런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이 본질이 무엇이고 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기르는 점 그것이 지금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 또한 훌륭한 컨설턴트가 되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PM도 되고 높은 자리도 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것이 지금 제가 가진 현재 비전입니다. TG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나요? 제가 TG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각각 사업마다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업군에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 기본 지식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이트를 함양해가면서 훌륭한 컨설턴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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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